안녕하세요 가수 신용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일단 제 1기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 모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찬스라인 작곡 클래스는 황찬희 작곡가와 함께 활동할 프로 작곡가를 육성하는 작곡 클래스인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 황찬희 작곡가님과 친분이 있지만 그 전부터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이자 아티스트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시간만 되면 그 작곡 클래스에 정말 참여하고 싶네요. 아무튼 황찬희 작곡가와 함께하는 찬스라인 1기 모집하고 있으니깐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축하합니다.